멀쩡하나봐 봉조투를 연출한 이사분입니다 선말부터 이렇게 봉조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두 시간 동안 즐거운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보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, 새우입니다. 반갑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대봉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저의 영화를 봐주시는 게 참 저희한테는 굉장히 난감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석인 극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의 영화를 이렇게 첫날부터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영화 좀 보셔야 되잖아요, 그쵸? 네 네, 두 시간 동안 아마 많이 웃고 즐기다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클벌 마이틴 야이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, 여러분 많이 연구하십니까 우리 정말 이번 영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 빙이랑 다시 연기 공급을 해주면 너무 좋았어요 재밌고 싶고요 재미있으면... 뭐.. 한번더 투얼도 하여튼 까면 공급하시는 건 줄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진성규입니다. 반갑습니다 네, 그리고 귀한 시간 저희 리뷰 투어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꽉 차있는 팩서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2시간 10분 정도 진짜 쌓인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시길 바라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셨다면 많이 SNS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3월 1일부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올 추석엔 워낙? 봉독! 감사합니다. 감사의 마음은 저희 앞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전화드리고요. 전화 재미있게 보시고요.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같이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전화 재미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